반일 종족주의 북콘서트 경제와 외교안보의 70년 공든탑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대한민국 그 근저에 한일 협력관계를 파탄 이르는 맹목적인 반일 종족주의가 있습니다.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절박한 마음을 책에 담았습니다. 첫선을 보이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. 7월 17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9시 광화문 더케이트인타워 아펠 가모 연회장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. 본 행사는 이승만 학당과 펜앤드마이크가 공동주최합니다.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.